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드디어 하늘이 맑아졌어요 아 대박이다 처음 보는 파란 하늘인데? 아 대박이다 오늘 하루종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 완전 마지막 날 아니고 마지막 전날인데 맑아서 너무 좋다 아 대박이다 과연 과연 뭐고? 이거는 약간 얇은 뚜껑 같은 거에다가 계란에 사는 땀팽이라는 거고 이건 조금 더 두꺼운 땅에 사적에 부은 그런 땅에다가 에? 고기가 들어있네? 고기가 있는지 몰랐어 맛있겠는데? 계란 이렇게 넣어주신 거고 이렇게 이거 UOT 여우랑 사오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켰어요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었어? 뭐가 제일 맛있어? 삼띵 이게 30원이면 1500원도 안 하는 거네? 어 아주 훌륭한데? 커피값이 좀 충격이긴 하다 뭔가 물가 대비해서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비싼 동네에 있는 거니까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얼마? 네 이것은 엑스림 응 네 네 네 네 네 이거를 볶음밥으로 해주신다는 게 좋아 좋아? 좋아 좋아 파가 너무 많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본물이 진짜 많고 높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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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점 진짜 많고 서울역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우리는 밥을 먹었죠? 응 밥을 먹었죠? 응 밥을 먹었죠? 야 새우야 찍으셨죠? 찍으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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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런 게 있지? 칸이 정해져있지 어머니같이 이제 찍어도 좋구나 편하네 엄청 편해 이렇게 먹방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제가 진짜 늦게 온 거 다 안고 이렇게 왔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접는 이렇게 오 이게 오 나 오 오 오 오 그거는 부족한 TLP. 바구라는 곳에서 내렸어요. 왜냐면은 저희가 노이팡을 가서도 시간을 거의 한 시간에 기다렸다가 수폰을 가야되는데, 노이팡에서 수폰은 10km이고 여기서 수폰은 10km라서 저는 수폰을 그냥 날 거 같았었어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길이 너무 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? 사람들이 항상 저기를 많이 갔었는데 인자는 저기가 좀 즐겄네? 저기는 한국인한테만 이만한가? 난 이렇게 위치가 저기 있을지 몰랐어 왜냐하면 입구에 있어야 더 사람이 많잖아 그렇지? 너무 많이 사가 먹으니까 이거면 충분해 닭날개 볶음밥 먹어야 되는데? 어디 있는데? 어디에요?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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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아 근데 난 좀 예쁜데? 내 기준? 네, 예쁘겠다 응 우와 이렇게 다 사야 될 수 있나? 엄청 자연 자연하고 공룡자막 by 한효정 들어가는게 될 듯? 네? 주판인거죠? 여기 알수 없지 마 일단 주판에 도착을 했는데 알수 없지 믿을수 없지만 사실이야 오 그래도 분위기 있는데? 그래? 그러게 무슨 냄새야? 취두부가.. 취두부가 가격이 엄청 많아서 아 진짜? 취두부를 했잖아 사람 진짜 많다 한국분들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취두부 그냥 큰 길로 나가볼래? 아니면 나왔다가 일로 왔어? 네 오 예쁘다 조심 계단 오 예쁜데? 이래서.. 아.. 이래서 진짜.. 여러분 슬인이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는데 슬인 갈대가 아닙니다 슬인 갈대가 아니라 어제 슬인에서 이야기 나누고 사인 분께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머릿속도 훨씬 많아 어 우리도 알기 찾았다 하하하하 아 뭐든지 회분열리 질러서 여기는 질대 우와 질뭐야? 어우 뭐 그렇게 말했나? 아 이거 맛있대 이거 맛있대 튀긴거에요? 튀긴거에요? 수수 돼지고기 이따가 맛있대 헉 대박 여기 와야 되네 대박이다 여기 슬인보드 할 수 있는텐데? 어 어 좋아 여기 약간 해멸국수 해멸국수? 뭐야? 튀김만두? 한입만두 그러니까 좀 신해라서 그런가 오히려? 먹을 때 생각하고 숟가락 안에서 그러고 아 이거 하나 먹자 지금 뭐 아까 바로 아니면 뭘까? 끝이니까 바로 와서 먹자 이건 뭐에요? 쉬림프 라이스롤? 오 줄봐 비프 라이스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? 이거 튀긴거야? 파인애플 버린가? 아 네 대박 갑자기 배고파졌어 아 이것도 용이에요 다 용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어해?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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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수 마 여기 수 끓인 거기 자소어 고고 요거 고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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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가 귀여워 저 색깔이 장난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참치랑 아이스가 들어가는거에요? 쌀을 만든거에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앞에 있는거에요 바로 옆에서 구워주시대 안떨어지면 이렇게 크게 하자 이쁘다는 Leadership 뭐 별명 이름이 뭐라고? 도시형 오브딩 아 조심조심 겉에만 먹어볼께 어때요 어때요? 쫀득하고 진짜 맛있다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찐이야? 고기 향도 나고 고기도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흡수 맛이 엄청 강이 나지 않아? 엄청 매워. 맞아. 그래서 느끼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거의 진짜 젊은이들도 많고 다들 이렇게 막 서서 식사하는 분위기예요. 이게 우유 추가해가지고 오지마. 2,000원. 뭐죠 이게? 목두슬러시. 거대기? 마이크? 마이크?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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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짱짱은 대만 냄새, 중국 냄새가 안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. 호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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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플 빵을 샀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파인애플이 들어있는거냐?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좀 어 그 애플 그렇구나 이런 표정 지었더니 네 아이폰이랑 똑같다 아이폰이 애플 타고 없는데 애플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예쁜데? 아닌데 나 이렇게 날라니까? 예뻐! 이거 아래에 더 걸려줄게 오! 옥테이크! 오! 진짜 맛있어! 야, 그거만 해도 길어 오! 오! 맞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